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오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해와 적대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행동하더라도 때로는 잘못 해석되거나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삶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법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서기관들과 또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고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찾아오는 오해와 적대감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법문의 경우는 단순히 과거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법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새로운 희망도 발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또 그분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극렁적으로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줬는 능력을 보고 이를 바할 세분의 귀신의 힘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해이자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은 이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그분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혈안관계를 넘어서 영적 가족의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자신이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족이란 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그토록 심각한 것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시하고 또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중부자시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하나님의 권능과 또 계획을 드러내고 이끄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회복의 길 자체를 스스로 막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을 사탄의 힘으로 오해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올 본문의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무엇을 들었는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들을 향해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혈원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쩌면 혈원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과 또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또 적대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오해와 적대감 속에서도 영적인 가족을 향한 책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지체를 위해 서로 격려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오해와 적대감 속에서도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성도된 우리 역시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사탄이 결박할 수 없는 강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답게 살아가십시오 매 순간순간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의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영적인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역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뿐 아니라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또 심지어 친족들에 의해 오해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랑과 뜻을 다해 행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우리의 삶 역시 비록 오해와 적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항상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영적인 가족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도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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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